천만 쇼츄 뽑는 분이 부가 땅 클레이 만든 거 봤어? 나니? 진짜로? 안 왔다 갔을게요 저거? 아, 아나타가스키 맘에 드셨구나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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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우와 머리 생긴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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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귀여워 레전드 하아 와 와 아 настピ 아 안 왔다 가스키 클레이 피겨 어 훨씬 되게 뭐지? 미소녀처럼 빚어주셨어 요건 약간 귀여운 빵떡? 그런 빵빵한 느낌인데 아 감사합니다 아이클레이로 만들었다 아 왜전도요? 감사합니다 얍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아 제 쇼츠보고 못 참고 만들었다고요? 영광입니다